네, 컴퓨터 일반 및 정보 설비 기준 챕터 7 법규 해석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호스트 A라고 있고 반대편이 호스트 B일 때 통신 채널이 열리고 이 채널이 유선일 수도 있고 또는 무선 또는 광선이고 그 밖의 기타 전자적 방식이고 이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매개가 부호, 문헌, 소리 음향, 영상 이런 것들을 통신 채널을 통해서 유선 무선 광선의 채널을 통해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기법법의 용어에서는 법적 용어에서는 전기통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 무선 광선의 음향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전기통신이 되겠습니다. 각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의 응원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축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전기통신계획 수립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전기통신의 응원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축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는 전기통신의 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질수유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등 기본진영의 가능사항,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는 문제는 질수유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질수유지, 이용효율화,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관계없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 보편적 영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편적 영무를 제공하도록 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편적 영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위하여 보편적 영무의 사업규모, 그 사업체의 사업규모, 품질 및 요금수준,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영무라는 것은 기본적인 통신활동, 우리나라 같으면 이동통신사업이라든가 유선통신사업, 기타와 같이 누구나 영유해야 될 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영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할 때는 사업규모, 품질 및 요금수준, 그 사업자의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사업규모 및 품질, 요금수준, 기술적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정보통신기술발전의 정도에 틀렸습니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행하는 절차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이용하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하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재정능력, 사업자의 재정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그 밖의 사업계획서 등의 대통령이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 장관에게 등록하게 되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예전에는 허가제였는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사업의 경영의 절차가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을 행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나 명칭, 주소, 대표자, 지공하는 영무가 바뀌었을 때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자본금이 변경됐다고 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무의 종류, 대표자, 상호, 명칭, 주소가 바뀌었을 때 신고하여야 한다. 예, 전기통신설비를 공동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항목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구축할 수 있다고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축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공동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 또는 제외구조 업무에 종사원자로 하여금 제한유지 또는 긴급제외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서 가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특별히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통신설비를 설치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가체안유지, 재해구조 그리고 가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어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시행령에서 21조 관리 규정에서 방송통신발전관리규정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상황, 설비의 설치, 검사, 운용, 점검 유지와 보수에 관한 상황, 설비장애 시 조치에 관한 상황, 그리고 이용자의 비밀보호 대책에 관한 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방송통신설비의 관리규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유지보수사항 맞고 관리조직 구성 및 직무 책임에 관한 상황 맞고 장애 시 조치에 관한 상황 맞고 통신감청의 사항은 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방송통신표준화의 목적이 아닌 것은 방송통신표준화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표준화 추진에 관한 항목에서 가학기술부 장관, 가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통신사업자와 통신기자재 생산자에게 그것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목적은 방송통신 건전한 발전, 시청자의 편익도모, 이용자의 편익도모고 관계가 없는 것은 기자재 생산업자의 편익도모가 관계가 없습니다. 기자재 생산업자에게 이 표준화를 따로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 35조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35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있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항목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회 방송통신경로의 확보 재난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 연계운영 및 방송통신서비스킹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구성, 피해복구물자학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류공급장치들의 분산 및 다중화 등에 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방송통신재난 대비에 대한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포함된 사항은 우회경로 확보, 방송통신설비의 운영연계를 위한 정보체계구성, 피해물자 확보고 관계가 없는 것은 통신재난을 입은 전기통신설비의 매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하도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이니 제3자와 체계라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면서 발주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을 때 물론 여기에 이제 감리자가 있을 수 있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는 계약을 도급 이라고 이거를 시공자를 또는 말로 수급인 그리고 시공자가 제3의 공사업자와 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위탁하게 하는 계약을 하도급 하도급은 수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 규정이 있다면 제3의 공사업자가 수급인보다 더 나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시공품질을 시공할 수 있을 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공사업자가 다시 또 다른 공사업자에게 수급계약을 하는 것을 제하도급인데 이 제하도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에 대한 설명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하도급이라고 말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용 전 검사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던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이 기술구준에 부합하게 건축이 되었는지 시공이 되었는지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 검사들을 받으려는 정보통신공사는 사용 검사 신청서와 설계 도면을 지자체에게 제출해야 되고 지자체는 기술구준에 맞게 시공상태의 측정성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 시설이 이러한 시설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정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 전 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보완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처리를 기간 내어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검사 필정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전 검사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전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지자체장은 적합할 경우에 사용 필정을 발급한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완 지시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법 제33조의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설명에서는 시공관리, 기타기술사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그 배치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발주자의 성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해선 합니다. 항상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정보통신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성락을 받지 않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한다. 따라서 관계가 없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계없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은 정보통신법 벌칙에 대해서 타인의 이익을 주고나 또는 자기 이학의 이익이나 손해를 갈 목적으로 정보통신, 전기통신 설비를 허위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에 벌금을 하고 위에 말한 허위통신이 전신환, 돈거래와 관계될 경우에는 5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만약에 이러한 허위통신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한 경우에 이 전신환에 관계된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무거운 벌칙은 전기통신업자가 허위통신을 자가공익을 위해서 허위통신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해 개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방송 설립의 집합체는 무엇인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개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방송통신 설립의 집합체를 방송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문제이죠. 따라서 답은 방송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전송 설비 및 설로 설비의 보호 대책과 관계가 없는 것은 방송통신 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전송 설비 및 설로 설비는 사람, 차량, 선박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으면 안되고 또한 이러한 설비들도 피해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 설비 및 설로 설비는 다른 설비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호망이나 보호선을 설치한다고 되겠고 관계없는 것은 1번입니다. 사업용 통신 설비와 이용자 통신 설비의 붕괴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선과 군외선의 붕괴점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붕괴점은 방송통신 설비가 다른 방송통신 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 그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준이 되고 붕괴점이 되고 붕괴점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붕괴점은 사업용 통신 설비의 붕괴점은 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하고 만약 다만 과학기술정보통부 장관이 붕괴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1위에 따르게 되고 사업자용, 사업자끼리는 사업자 간 협의에 따르고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와 이용자 통신 설비의 붕괴점은 도로 및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군외선의 붕괴점은 사업용 통신 설비의 국선 설비와 이용자 통신 설비의 최초로 접속되는 짐을 붕괴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선과 군외선의 붕괴점은 사업용 통신의 국선 설비와 이용자 통신 설비가 최초로 만나는 점이 붕괴점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할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해당하는 것과 관계가 적은 것은 안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조항으로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래 각 항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대책, 화재대책에 관한 상황 이용 및 운영하는, 통신 설비를 이용 또는 운영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필요한 상황 방송통신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시험, 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상황 그 밖의 통신 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비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상황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상황,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상황 운영에 필요한 시험감사 기능이고 관계가 없는 것은 4번입니다 즉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즉합성 평가 기준대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시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즉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평가 기준대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는 아래 조항에 따라서 시험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사후관리 방송통신 설비의 옥의 설비가 갖추어야 할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옥의 설비란 중계 케이블이라든가 공중 설비 등 국사 내, 옥 외에 설치된 통신 설비를 말하고 방송통신 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및 통신교회에 대한 기술을 기준해서 옥의 설비는 풍해, 낙내, 진동, 지진, 화재, 내수 등의 대책, 수혜 대책, 동결 대책, 염해 대책, 고온 좋은 대책, 다습 대책, 고신뢰도, 제3자의 접촉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의 설비의 안정성, 신뢰성과 관계된 통질대책, 다습 대책, 진동 대책 등이 있고 다 접근자 용의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장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에 대한 12조를 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 운영, 표준화 등의 정보의 공동활용체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상호간의 연계 운영, 표준화, 공동활용 체제 구축 등이 있고 관계없는 것은 2번입니다 홈네트워크 설비 중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구내 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 하고 존원 공급 위하여 배관 및 배선이 설치되어야 하며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함체나 렉을 설치하며 함체나 렉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금장치에 대해야 한다 집중통신실에 설치해야 한다 렉을 설치해야 한다 개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흥정보와 추진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진흥정보와 기본법 제3조의 진흥정보와 기본 원칙에는 국가 및 지방단체와 국민은 개방적인 진흥정보와 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야 시킨다 국가 및 지방단체는 국가경제기본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및 질적 향상과 복리정진을 추구함으로써 공유되도록 한다 진흥정보와 사회기론을 위하여 국민 및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진흥정보와 기술 웹 활용이나 진흥서비스를 이용하려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자유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진흥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진흥정보섈비스를 이용하여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성 비밀보장 그리고 국가와 지방단체 자체는 진흥정보와 사회를 구현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한적 적금 및 활용 통제 요괴시 잘못된 원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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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